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바로 여러분들 쇼케이스 지금 오늘 했었죠 그래가지고 또 시청자분의 우리 계정을 좀 빌려갖고 우리 크라운님 계정을 빌려갖고 제가 차를 리뷰할까 합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쇼케이스하면 또 쇼엑스가 여러분들 현장에 가신 분들 차 받았겠죠 그래갖고 쇼엑스 아이디를 제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쇼엑스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크라운님께서 엔진 5 바퀴 7 부스터 5 핸들은 기본이구요 해갖고 파츠를 박아놨습니다 쇼엑스랑 이온엑스를 비교하자면 쇼엑스는 드리프트가 일단은 970 네 근데 이온은 980이구요 일단 파츠가 아무래도 일단 좀 차이가 있겠죠 가속력은 950 950 똑같구요 코너리는 935에 960 그리고 부스터 시간은 950 980 이온이 좀 더 길구요 부스터는 이온이 좀 더 파츠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길겠고 부스터 충전량 500에 590 쇼가 조금 부스터가 찾는게 좀 딸립니다 일단 한번 또 타봐야겠죠 타봐야지 아마 정확한 네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와봤습니다 럭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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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리프트 와 여기 폭이 왜 이렇게 크냐 드립감은 약간 그게 그거 같아 그 드립감은 그 뭐냐 그 유엔진 중에서 차 이름이 뭐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 있잖아 그거 차 불달린거 앞에 앞에 불달린 차 있잖아요 이건 뭐였지? 스토커 스토커 약간 스토커 느낌이야 드립감은 드립감은 일단 스토커 느낌인데 일단 지금 제가 1달 한다고 이 차가 무조건 좋은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거는 실력으로 1등 아니겠습니까? 그쵸 실력이 1등이라서 이거는 뭐 사실 다른 차 타도 1등을 타기 때문에 이 차 성능이 좋아서 1등이 아닙니다 어 난 둘러인데 제가 기록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이 몇 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정확한 비견은 먼저 아세요 여러분들? 제일 정확한 비견은 이온탄 이제 타이머틱이랑 쇄도로 같이 달려보면 확실하게 이루어야 되거든요 와 와 기립포기 너무 큰데 아 오우 제맛 짜지 마세요 기록은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실수로 많이 해가지고 감속이 예 좀 별론거 같은데 자 트랙을 고갈 한번 달려볼게요 고갈을 저참어인 소잉스다 어 아니 차가 너무 커 오우 에이스 차들은 참 이게 너무 커요 제가 아 잠깐 일단 털들 에이스 바이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 컨트롤이 어렵다. 드립감이 너무 많아. 드립감이 너무 많아. 수동성. 아이고야. 감속이 좀 흘렀네요. 드립감 도 흘러고. 감속도 흘러고. 다른 데 하나 더 달려볼게요. 기록이 완전 엑스엔진 타고. 물론 지금 실수가 좀 많은데. 철시장에서 좋은거 줬을리가 이런 차는 숙룡보다는 한정판이라는걸로 만족하는거다 차가 쏠린다 인정하게 차가 불러옵니다 하트 지금 나쁘지 않다 핸들을 안껴서 약간 물리는게 있나 정치컨넘이 한방이 바로 날라가버리네 정치컨넘이 한방이 바로 날라가버리네 정말 쇼 아니에요 진짜 차가 정말 쇼합니다 디자인은 그냥 미니카같아 미니카같아 미니카같이 생겼어 우리 어릴때 건전지 놓고 미니카 갖고 노는 그런 차같아 미니카같이 니카같이 진정하게 차가운 대충 달리는거에요. 최적으로 테스트하는게 지금 확하게 됐네 59초만 찍어놓고 이것도 굉장히 못 딸린겁니다 굉장히 못 딸린 상태에서 일단 테스트 해볼게요 와 게이지부터 게이지 잘 안찬다 음 도사 안차 와 풀 드립이 하나 채우기가 개빡세 이거 봐 하나 안찬다 와 이게 안찬다고? 시나네 와 쟤 진짜 못 딸린건데 와 하나 채우기 진짜 힘들냐고 와 이어오는 사람인데 와 암마 허 와 와 와 이거 좋은 점이요 예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세요 한정판 좋은 점 한정판입니다 다 와.. 기록 실화냐? 물론 3레때 연타를.. 승부를 못 친게 좀 실수긴 하지만 와.. 심하다 심해 와.. 버리기 수준인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벌써 차이나는거 보이세요? 강의가 잘 안되요 보이세요 폭풍 이제는 폭풍 넘기게 좀 시작하게 근데.. 존나 잘못된 적 뭔지 알아야겠다 드리카운도 쓰레기야 와 드리카운라도 좋던가 여러분들 슈아 한번 타보십쇼 드리카운마저도 쓰레기에요 기록차이가 좀 전에 찍은게 4초대였는데 2원타니까 바로 2초대죠 감속체크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록으로 일단 거의 뭐.. 벌써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쇼엑스 여러분들 그냥 좋은차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정판매? 한정판매로 만족하십시오 역시 쇼엑스는 이혼한테 절대 안되고 아무튼 쇼엑스를 쿠폰으로 구매하고자 또는 갖고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뭐.. 남들이 없는 차를 나는 갖고있다 약간 한정으로 한정판으로 그냥 레어카로 생각하십시오 갖고있는것만으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슈루루 렛메 히어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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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